이게 오랜만에 패스에 오게 될 수 너무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막 차트 보면 다 1위로 되어있는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... 다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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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우리 안 돼요 우리 벌써 이렇게 했네 우리 마지막 코 vak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마지막 앨범이 있습니다 앨범이 홈타인에 하게 됐는데 내일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말 밖에 안 나와요 최근에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활동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